그러면 이 기회를 통틀어 저희랑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. 다 찍을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받은 거 통까지 들고 왔는데 사인 한 번만 찍어주세요. 네. 우리가 케나의 진술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. BTS 방탄소년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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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우 Don't get what you are Do that's only, do that's only Every two-one's own 명의 신고 너는 내 꿈에 죽소 Take it take it, 너의 알풍주의 알풍주의 생명 도시하지 마라 그런 건 우연이 아니니까 I believe 대한민국의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프랑스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더 많이 많은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, 이곳 파리에서도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렛츠고 렛츠고 그 놈 너나 잘하셔 You can't stop me loving myself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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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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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안녕!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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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사인 한 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소니 배달 며칠이죠?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서 이게 안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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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이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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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